경기도가 올해 산불 발생 건수를 최근 10년 평균보다 20%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은 2024년도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경기도가 산불 진화 헬기 20대 임차,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등 총 294억 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섭니다. 또 봄철, 가을철 산불 조심기관과 명절 등 주요 시기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관련 기관과 협조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.